사랑의 교회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환경그래픽 디자인단체인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인 SEGD로부터 2018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. SEGD는 9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2018 SEGD 국제콘퍼런스에서 사랑의 교회 시계탑을 중심으로 한 공원과 글로벌 광장, 서초역 지하철을 연결하는 외부환경 디자인 연출이 2018년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SEGD 관계자는 사랑의 교회 디자인은 전 세계의 인권과 문화, 자연적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4개 대륙으로 나누어 수준 높은 디자인적인 해석을 통해 인문학적인 가치를 연출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